네, K-POP 걸그룹!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K-POP 걸그룹 포아리스님들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먼저 밀착해 주시고요. 가운데 맞춰서 밀착해 주시고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 왼쪽 보시면서 사랑의 하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입니다. 왼쪽 기자님들. 네, 왼쪽 기자님들 바로 보시면서 사랑의 하프 부탁드리고요. 네, 또 다른 하프가 있을까요? 왼쪽 보시면서 또 다른 하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우와 박진영 님께 화이팅 한 번 드리면 하나 주세요. 화이팅! 왼쪽 보시면서 왼쪽. 네, 왼쪽 기자님들 왼쪽입니다. 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또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는 최근 K-POP 걸그룹 최초이자 해외 여성 하프 퀘스트 사상 처음으로 일본 가나간 익산 스타디움에 입성해서 다섯 번째 월드투어유 8연! 예달림에 상승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네, 또 다른 하트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화이팅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박진영 PD님께 화이팅! 네, 오른쪽 하나 맞으시고요.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손 맞추고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도 화이팅 그 모습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짧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보내주시고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의 다 들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이랑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이랑 아버지, 투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자연 씨? 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팬분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을 트와이스 부탁드립니다.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을 사랑의 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어, 나연 씨! 네, 혹시 나연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진짜 오래전에 연주생 때부터 좋은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버지이자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100의 깜빡한 JYP에 함께하게 된 소감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굉장히 저희에게 엄청난 영광적인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무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PD님이 벌써 30주년이라고 하시는데 30주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윗 씨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정말 그 멋진 소감도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를 어... 같은 무대를 쓸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뭐 PD님도 항상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 씨! 네, 정연 씨도 오늘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짝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또... 이상하고가 오늘 녹았어요. 그치만 그 친구들 에너지까지 저희가 오늘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예쁜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영 씨. 우리 박진영 PD님에게 파이팅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PD님 30주년 너무너무 축하했고 저희도 PD님처럼 30주년까지 할 수 있는 다수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30주년 40주년 춥죠? 우리 4S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지효 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월너빌리안 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이팅 분들 조심히 퇴장 위쪽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자인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래에 가서 포토타임 잠시 가시고 제기실로 이동하여